남집는 안녕하십니까? 남집한 라스트라스트라켓 너무 어려워 야. 조금씩 사룩대는데? 그니까. 집갈까? 차라리 집감도 4개를 뭐하나? 집가서 4개를... 14개? 아까 386개 같던데? 공연으로 세시면 두 동 extinguion만한 한 거 아니야? 활 대신 마법 쓰면 되겠지, 마법 마법, 아... 문이 있지 어차피 안쪽이야. 귀찮아. 스피드를 내가 여기서 값쓰기. 스피드로 만나뵙지는 않아. 스피드까지 열려. 길이 어디였지? 문이 사라졌나? 여긴. 일단 400개는 아니었던 건 확실해. 난 10마리. 10마리인데 쟤는 하나 주고. 얘는 하나 줘. 얘는 하나 줘. 얘 4개 줬나? 3개 줬나? 2개 줬나? 어, 2개. 어. 긴. 몇 가지 클린하게 잡고 가서. 400개.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, 진짜? 그게 낫지 않아? 그게 낫나? 뭐가 또 있어? 나와요? 마법. 하고 스피드. 스피드는 내가 좋아해. 하고 체력이었나? 내가 여기 체력이었을 것 같아. 얘가 힘? 스피드 2개네. 스피드 2개네. 스피드 2개네. 아, 얘를 할까? 얘를 할까? 매직 아니면 얘 하고 싶거든? 근데 매직 길이 있을 것 같아. 이해하면. 아빠는 매직. 배운 거 문제도 뭐 해야 돼? 해, 해볼까? 배운 게 없어져? 응. 근데 나 아직 매직 스펠이 없어서 안 되나 봐. 그런 거 봐. 그럼 스트렝스 간다. 형 다 정답한 거? 빨라진 거거든? 힙이야, 뭐야? 힘을 골랐어. 한번. 대미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. 여기에서 원래 보이는 얘가 한방에 죽는 얘야. 소홀파닝하기, 플랭이. 어? 뭐가 좋아진진 모르겠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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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뭐가 바뀐지 어려워 다시 갈까? 아니면 멈출까? 뭐 안 한 거 좀 해 웃길 것 같은데? 못 깨고 죽어 못 깨고 일단 생각해 그래 스킵한다 공격 세력 다 채워졌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어 얘를 어떻게 올리게 해? 상큼 에너지가 안 나오나 봐. 너 왜 이 모양이 쟤한테 안 맞냐? 위에서 못 때리나 봐. 뒤에 들어간다. 어, 파편 나왔다. 느리지만 빨리 와. 어?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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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컷이겠지? 승계가 안 되겠다. 뭐야, 쇼컷이겠지? 아퍼. 아퍼! 아퍼! 그 회전만 죽어도 됐냐? 회전이 아빠 피하기가 어려워. 굴러나? 아니, 굴러도 피하기가 어려워. 아빠는 모르겠지만. 굴러나 짜증 나네. 어헿! 얼굴 그렇게 하니까. 야 이건 아니지 오 살았네 화살을 먹었어야지 우리의 약속으로 우린 죽을냐 집을 죽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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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사하기, 아기 치사하기 치사하기, 아기 가까이 간다며? 회전.. 회전기를 쓴단 말이야 회전기를 쓴 다음에 가야해 바보 죽어 미안하다 하지만 우와 100개나 주는데 깼으면 됐네요 진짜 식히지 않았네 너무 식히지 않았네 예 음? 저희 근데 저것도 먹고 싶거든 100개짜리 저기 있는게 흠 흠 흠 남편이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진짜 저런다니까 보라 핑크색 저거 일단 먹고 싶거든 저건 어깥 아니에요? 저거 어떻게 먹어? 저거 진짜 먹고 싶어 그림의 떡이야? 나중에 먹자 세이브야니 뭐 어떻게 해? 쏘올받네 이건 진짜 몰랐다 이건 몰랐다 이건 몰랐다 저기 여기 있는데 먼저 갈 거 아니야? 저기 먼저 갈 거 아니야? 저기 먼저 가자 저기는 못 갈 거 같은데? 여기 열렸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지 집도 못 갈 거 같아 응? 안 됐다 아, 엑스트라네 그만 할까? 세이브도 해야 돼 세이브? 문 하나 더 찾으라고? 세이브 포인트 없다 여기로 못 가잖아 어? 가네? 응, 더 터면 되는 거야 세이브 포인트가 있겠지 세이브 어떻게 하지? 저기, 안 붙여도 돼 보스전인가? 여기도? 아니네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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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하면은 집 어떻게 가? 지금 집에 가서 집에 가 나 여기로 돌아가 응 저 이봐요 저 어? 이제 두 개 모았네? 더 모아야 되나 봐 두 개 더 모아야 되나 봐 두 개 더 모아야 되나 봐 여기 또 뛰어달라고 여기 또 뛰어달라고 이렇게 부럽다 아, 안 뛰는데? 뭐 없다 뭐 없는데? 할머니 때리기 노인 공격이 아니라 노인 공격 노인 공격했어 알아봐 왔다 끝 세이브 됐겠지?